만약에 여러분이 할 말을 생각을 못하면 분명히 아무리 내가 전달력이 원어민스럽다 하더라도 그 전달력을 쓰실 수가 없을 거예요. 처음 5초 동안 딱 듣자마자 오 잘하는데? 오 멋있게 잘하는데? 오 간지나는데?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. 안녕하세요. 해커스에서 우필을 가진 클라라입니다. 여러분 제가 학생분들한테 시험장 가기 전에 5초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라고 하는데요. 이 5초의 법칙은 무엇일까요? 자 두 가지를 알려드립니다. 1번 질문을 한 번 듣는 거 안에 보통 몇 초가 안 걸리잖아요. 그걸 두 번을 듣게 되는데요. 그 두 번 듣기 안에 제가 짧게 5초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5초 안에 반드시 할 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. 만약에 여러분이 할 말을 생각을 못하면 분명히 아무리 내가 전달력이 원어민스럽다 하더라도 그 전달력을 쓰실 수가 없을 거예요. 그동안 공부했던 딜리버리 연습이 다 그냥 물거품이 되는 거죠. 그건 너무 scary 하지 않나요? 반드시 질문을 두 번 듣는 거 안에 할 말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. 내가 답변을 시작했을 때는 벌써 서론, 본론, 결론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. 라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두 번째 해석으로는 처음 답변이 만약에 여러분이 1번을 답변한다고 생각해 보실게요. 그러면 처음이 중요할까요? 중간이 중요할까요? 뒤가 중요할까요? 네 맞습니다. 처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. 사실은 First Impression이라고 하죠. 첫인상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각 질문의 초반을 되게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. 이 사람이 얼만큼 잘하는지 아는 데 있어서 5초가 걸린다. 라고 말씀드리는데요. 처음 5초 동안 딱 듣자마자 오 잘하는데? 오 멋있게 잘하는데? 오 간지나는데?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5초 안에 간지나게 말하기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.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?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두 번 듣는 거 안에 답변의 스토리 라인을 서롬, 본론, 결론으로 생각해야 된다. 이거는 트레이닝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. 그래서 오픽에 자주 나오는 질문 MP3를 구하신 다음 질문을 두 번 듣는 거 안에 할 말, 서롬, 본론, 결론, 한국어 스토리 라인 키워드로 생각하기. 이 연습을 진짜 자주 해주시면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스토리 라인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생기시니까요. 꼭꼭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또 두 번째, 처음 시작 부분에서 멋있게 말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? 물론 스크립을 멋있게 말씀하시면 좋겠지만 또 그게 준비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. 그럴 때는 필러를 잘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. 처음 5초 동안 멋있는 게 중요하니까 처음에 일부러 외워놓는 거죠. 아, 나는 이번에는 well 하면서 시작해야 되겠다. 아, 나 이번에는 oh my gosh, this question is really difficult. but I will try my best to answer. 이 질문은 너무 어렵지만 저 최선을 다해서 답할게요. 나는 필러를 일부러 써주는 거죠. 그래서 그 사이에 할 말을 더 생각해서 되게 멋있게 그 뒤를 끌어가셔도 좋습니다. 처음 5초 동안 멋있는 게 중요하니까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. 필러를 연습한 다음에 그걸 그냥 넣어주시면 되니까요. 이런 식으로 대비하셨으면 좋겠고요. 자, 5초의 법칙 두 가지가 있었죠. 이거는 꼭 기억해서 시험장에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시험에서 꼭 원하는 점수 받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오피카는 하루 되세요. 바이! 잘 모를 설정 בק장 som사님께 muchas 참고 부탁드립니다.